어휘듣기 실전 연습 4 괄호에 들어갈 알맞은 단어를 선택하세요.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가세요. 1. 어서 오세요. 2. 안녕히 가세요. 3. 들어오세요. 4. 안녕히 계세요. 3번. 아래 대화 장소는 어디입니까? 여기 수박 있어요? 네, 있습니다. 1. 학교 2. 영화관 3. 시장 4. 서점 4번. 다음은 무엇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까? 이번 방학에 뭐 할 거예요? 컴퓨터를 배우려고 해요. 1. 직업 2. 주말 3. 계획 4. 기분 4. 음 5. 음 4. 음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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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